방쿠성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즈! 아 진짜 이거 너무 힘들었어요. 이 리뷰 준비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일단 여러분들 인우 형님에게 박수 한번. 왜냐하면 여러분 충분히 박수 받아 왔다간 게 저도 사실 느끼는 점들 중에 하나가 고가의 기어 그리고 굉장히 좋은 장비를 우리가 사서 제품을 구입해서 설치를 한다고 혹은 사용을 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 다 검색하시면 다 외국 사람이죠. 그리고 그렇게 친절하게 해주지도 않아요. 여러분 정말 이 영상이 SSL6 모델을 사시는 분들께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다 저희는 한국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한국어고 오늘 인우 형님께서 무려 정말 이... 그리고 실제로 이거를 또 먼저 사서에서 구매하신 분 교차도 2주 동안 세팅을 했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를 인우 형이 단 며칠 만에 공부를 해오셔서 오늘 여러분들 아주 굉장히 좋은 시간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거를 이제 사실 좋다고 해서 사놓고 활용도가 떨어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저도 알고 있었고 저도 궁금하긴 했었는데 뭐가 좋은지 사실 잘 모르고 그런 어떤 여기에 사실 녹아있는 개념들 같은 것도 굉장히 다양하고 해서 제가 이번에 아예 마음먹고 이거를 우리가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했는데 그 2주 동안의 세팅을 통해서 자기가 알게 된 그 정말 어마어마한 노하우들을 아낌없이 전달해 주신 작곡가 빅산초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빅산초 우리 작곡가가 잠시 소개하고 갈까요? 어떤 분이신지? 빅산초 잠시 소개하고 계십니다. 뿅! 아낌없이 대박이다.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각 소스가 완벽하게 자기가 떠졌다고 해갖고 가면 이제 그걸 갖고 그걸 갖고 거기서 믹스를 하잖아. 그렇죠. 그걸 또 깎아 먹잖아. 뭐 그럴 수 있겠지. 그렇습니다. 뭐 여러 아이돌들과의 엄청난 협연을 통해서 지금 굉장히 상한가를 달리고 있는 그런 작곡가입니다. 네, ANR 여러분 빅산초님께 곡을 많이 의뢰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산초가 사실 처음에 이거를 제가 갔을 때 산초가 처음에 한숨부터 쉬면서 형 저도 이거 공부하다가 8번 했다고 중간에 한 일주일쯤 됐을 때 8번 했을 때 아, 일주일 됐을 때 네, 왜냐하면 이게 너무 뭔가 이게 개인의 영역에서 알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진짜 아까 은총 씨가 처음 시작할 때 얘기했지만 설명이 확실하게 나온 것도 없고 정확한 기능과 사용법 그리고 루틴과 필요한 심지어는 잭을 어떻게 이제 사가지고 연결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지 에 대해서도 사실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없고 좋다 좋다만 하니까 사람들이 일단 사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알게 된 영역에서만 조심스럽게 쓰다 보니까 활용도가 떨어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거 기어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실전으로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은지 이 믹서라는 건 사실 이게 너무나 다양한 방법의 사용 이제 그 아이디어들이 있기 때문에 루틴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상황에 적응을 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오늘 포커스를 맞출 거는 그 중에서도 우리처럼 개인 작업자들 그 녹음을 하고 그 소스들을 믹스를 하고 이 믹서를 딱 개인 작업실에서 그 데모를 만드는 용도로 사용하시는 분들께 최적화되어 있는 셋업을 알려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레코딩은 사실 거기서 약간씩만 틀어서 생각하시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SSL6 대장정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거 저희 찍기 전에 사실 몰라요. 4편 나올지 5편 나올지 모르지만 일단은 속속들이 리뷰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거 사셔서 잘 활용 못 하셨던 분들 이거 보시면서 많이 참고하시고요. 자 진짜 사장님 아 네 진짜 이거 때문에 많이 피곤했죠. 다시 이누영님께 심심한 박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너무 처음에 너무 호들갑 떨고 시작했어. 자 이제 볼게요. 그냥 기어라운지에 먼저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궁극의 데스크톱 믹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전설의 SSL의 스튜디오 콘솔을 이제 집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딱 보시면 여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와 있죠. 어 다른 컴팩트 데스크톱 믹스 우리 뭐 사실 뭐 베링거 거에서부터 요 정도 사이즈의 믹서 많이 봤잖아요. 별로 안 달라 보이죠. 근데 이게 다릅니다. 네 SSL 콘솔 우리 진짜 정말 하이엔드 스튜디오에 가야 볼 수 있는 전설의 명기예요. 전설의 명기를 똑 뛰어다가 그 중에 이제 6채널을 똑 뛰어다 그냥 여기다 갖다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에 콘솔에서나 들을 수 있었던 사운드를 집에서 들을 수 있다. 이게 가장 강력한 장점이 되겠고요. 여기 보시면은 뭐 스튜디오 포스트 프로덕션 무대 팟캐스트 다양하게 사용되어 있지만 저희가 오늘 포커스를 맞출 것은 레코딩을 하고 믹스를 하는 그 작업자의 그 데모 만들기까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알려드릴 거고요. 뭐 슈퍼 아날로그 마이크 프리를 탑재한 두 개 레코딩 채널 자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자 이게 구획도 다 여기가 이게 한 채널입니다. 이렇게가 그 다음에 똑같은 채널 슈퍼 아날로그 채널 여기 또 있고요. 채널 스트립이라고 하죠. 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여기보단 좀 기능이 떨어지지만 요렇게 한 채널 요렇게 한 채널 스테레오 채널 두 채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인풋이 있긴 있지만 뭔가 만질 수 있는 기능은 거의 없는 그냥 정말 실제로 인풋으로 이 기계를 통하는 것만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서브 인풋이 익스터널 인풋이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만질 수 있는 건 디테일하게 만질 수 있는 모노 두 개 합쳐서 스테레오 그리고 스테레오 스테레오 해서 총 6채널에다가 익스터널 인풋 네 4개의 스테레오 두 개가 총 들어가게 되는 바로 그런 앞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두 개의 레코딩 채널 나와 있는 게 바로 그 얘기예요. 자 이게 일단 뭐 일반적인 데스크톤 믹서의 개인 레인지에 비해서 훨씬 더 좋고 그냥 좋고 좋고 좋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냥 좋습니다. SSL에 그냥 고퀄리티의 그런 믹서를 그대로 띄어다가 놓은 거기 때문에 그냥 좋아요. 그리고 이게 100mm 페이더 들어가 있어서 이 굉장히 페이더 자체가 널찍널찍하고 아주 직관적으로 움직이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멋있죠. 기본적으로 근데 여기 이제 뭐 약간 단점이라면 이 가운데 걸리는 딸까기가 없어. 0에 그래갖고 이거 두 개 맞춰야 될 때 이거 뭐야. 진짜 정말 이거 약간 집착적인 사람은 이제 이거 한다. 이거. 이거 해야 돼. 아니 그거 팔지 않나요?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하는 거 있어요. 그 사실 요즘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옛날 그 스튜디오 가면 다 있어요.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한꺼번에 올리는 거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0을 맞추는 게 약간 조금 아쉽다라는 거. 어쨌든 그렇습니다. 정말 아날로그 예전 방식 그대로 붙어고 있습니다. 자 라인 레벨 스테디오 인프 채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마스터 버스의 마법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여기 버스 컴프가 있는데 버스 컴프라는 거는 모든 사운드들이 종합된 최종 단자에서 컴프를 딱 먹여주는 딱 그건데 이 메인 믹스 버스에 제공되는 이 G 시리즈 버스 컴프라서 이게 환상입니다. 이게 진짜 명기 중에 명기입니다. 이거는 사실 그 복합된 것도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요거 하나 때문에 이걸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거 하나 때문에. 저거 쓰겠다고. 네. 그래서 버스 컴프가 사실 요만큼이거든요. 요만큼. 요만큼에 딱 버튼 하나에 노브 두 개 있는데 요게 전설이다. 환상적이죠. 그리고 요게 SSL의 어떻게 보면 이 6의 정체성 사운드의 정체성을 만들어준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라우팅 보면 이 라우팅 여러분들 라우팅, 루팅 이렇게 둘 다 섞어 쓰시지만 루트를 만들어준다. 라고 해서 루팅이랑 같은 말입니다. 라우팅 자 요렇게 해서 저희가 세 번째 시간에는 이제 이 루팅 서밍 믹스 할 때 이제 어떤 식으로 루팅을 하면 되는지 그것도 다시 알려드릴 거예요.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빅산촌님이 저에게 주신 은촌 같은 저를 줬네요.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줬네요. 그렇습니다. 자 주요 기능 여기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섹션별 기능 이거 이렇게 클릭하셔가지고 보시면은 이거는 뭐 그냥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굳이 설명할 필요 없죠.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바로 넘어왔네요. 갑자기 갑자기 기어라운지에서 꺼버리고 솔리드 스테이트로지로 넘어왔어요. 자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좋은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뭐 사실 기어라운지에서 이미 여기 이거 그대로 해주신 거예요. 나와 있습니다. 다만 좀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이 왜 SSL6를 쓰느냐 이거를 왜 우리가 사용해야 되며 사실 사용하면 되면 강매 약간 이런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고 이거의 장점이 뭔지에 대해서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알려드릴게요. 어쨌든 작업하실 때 보면은 이런 모양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믹스하시는 좀 좋은 녹음실이라든가 아니면 아예 있는 데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혹은 저도 쓰고 있지만 이게 정말 그 필수적인 뭔가 그런 아이콘인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하드웨어로 요만큼 나온 거죠. 나온 거죠. 실제 하드웨어로 나온 거죠. 사실 SSL은 저도 플러그인으로 몇 개 가지고 있고요. 실제로 네 G컴프나 E컴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따로 구매를 했는데 플러그인으로 사도 꽤 비싸요. 가격이. 그래서 그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 솔리드 스테이트 로직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뭐 사실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끊임없는 논쟁이지만 우리가 막 꾹꾹이가 좋냐 멀티가 좋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끊임없는 논쟁이긴 하지만 이 믹서를 하드웨어로 쓰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소스가 여기를 통해서 나오는 것만으로 이 솔리드 스테이트 로직의 회로를 거쳐서 사운드가 변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인더박스 믹스라고 하는 게 이 프로그램 시퀀스 안에서만 이제 만지게 되는 게 인더박스 믹스인데 그 사운드가 밖에 나와서 하드웨어를 한번 거치는 것만으로도 이 사운드의 어떤 깊이감이라든가 구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좋아진다라는 사람들의 평가들이 더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런 아날로그 악기들이 계속해서 좀 인기를 끌고 있는 게 아닌가 어디까지나 이런 것들은 개인적인 사운드의 취향이고 여지껏 계속해서 오랫동안 사실 논란이 되어왔었던 거지만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다라는 건 그런 매력이 있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하드웨어를 쓴다라는 매력이 있고요. 자 믹서에 대해서 일단 간단하게 말씀 드릴게요. 이 믹서는요. 아날로그 믹서예요. 디지털 믹서가 아닙니다. 아날로그 믹서 그래서 뭔가 페이더 막 막 드드득 움직이고 연동되고 이런 거 없고요. 그리고 아 그런 거 좀 많이 보이죠. 네 그런 거 저희가 그런 거 컨트롤로 많이 해드렸으니까 이 믹서의 개념은 뭐냐면 여러분 컨버터가 없는 겁니다. 컨버터가 없고 물론 믹서에도 컨버터가 달려있는 모델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믹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오디오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컨버터와 이 프리들이 전부 다 장착된 종합 오디오 기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흔히 컨버터라고 얘기를 하는 건 프리나 약간 뭐 헤드폰 앰프나 여타 다른 기능보다는 정말 AD 컨버터 디게이 컨버터 이렇게 사운드를 디지털화하고 다시 아날로그 기능에만 집중을 하는 그런 기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 기기와 이걸 합쳐야지만 여러분들이 이거를 쓰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컴퓨터와 연동을 시키시려면 이거 그냥 하드웨어로 여기다 꽂아가지고 바로 PA로 내보내실 거면은 없어도 되거든요. 컨버터가 없어도 되는데 왜냐면 아날로그 믹서니까 아날로그로 들어와서 아날로그로 보내면 상관이 없어. 근데 이거를 가지고 컨버터를 통해서 녹음을 진행하시고 썸잉을 한 거를 다시 DAW로 집어넣으시려면 반드시 컨버터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만 따로 사시면 여러분들 안 돼요. 그거는 여러분들 저기 PA 저거 외부 1단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리고 여러분들 아까도 인우영이랑 잠깐 이야기했지만 컨버터만 사서 이걸 하는 것도 되긴 하는데 그러면 채널수를 활용을 인풋 활용을 못하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냐면 이거 프리가 워낙 좋아요. 자 이제 이거 믹서를 쓰는 한 3, 4가지의 장점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면 슈퍼 아날로그 이 인풋에 보면 여기에 마이크 우리가 녹음을 받을 수 있게 돼있고 라인으로도 받을 수 있게 돼있는데 여기에 보면 여기 이 SSL 자체 컴프와 EQ가 굉장히 양질의 사운드를 제공합니다. 이거 두 개가 달려있는 이 채널 스트립 이거 한 채널 한 채널이 되게 정말 보물과도 같은 채널인데 이 채널을 통해서 프리의 기능을 업그레이드 하겠다 해서 이걸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로 받은 소스만 그냥 안에다 넣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믹서의 개념으로 쓴다기보다 프리앰프의 개념으로 쓰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프리앰프로 쳤을 때 이거 자체가 굉장히 좋고 이 소스를 이렇게 다시 돌려가지고 여기다 넣는다. 그래서 1번 프리앰프로 사용하시는 게 되겠고요. 그러면 사실 컨버터는 실제로 인풋이나 아웃풋의 개수가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냥 여기서 나간 걸 받을 수 있는 메인 인풋 정도만 있어도 상관없고요. 저기에 메인 아웃풋을 이쪽으로 보낼 게 아니면 사실 진짜 정말 크게 상관이 없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받은 다음에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그걸 넣었다. 근데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스피커 메인 아웃풋이 있잖아요. 글루 스피커 아웃풋 쏘셔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이걸 쓰는 이유는 뭐냐 하면 여기를 아웃풋으로 쓰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보낸 소스를 다시 오디오 인터페이스에서 메인 아웃풋을 통해서 이리로 보냅니다. 이리로 보내서 여기에서 메인 아웃을 쏴줘요. 메인 아웃을 스피커로 쏴주게 되면 이 사운드가 스피커로 나가게 되는 건데 거기에 얼터너티브 아웃풋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 아웃풋 메인 모니터를 놓고 얼터너티브 아웃풋에 까지 연결을 하면 여러분들 스피커 두조 놓고 여기 모니터 섹션 보시면 여기 얼터너티브 있잖아요. 여기에 우리가 그냥 사운드를 틀어서 보여드리면 기본적으로 사운드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지금 메인 스피커로 나가게 되고요. 이걸 얼터너티브 누르면 스피커가 다른 조가 선택되어 있으면 글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디미니시 이렇게 주저주시면 디미니시 볼륨 조절하실 수 있고요. 이걸 0으로 해놓으면 이거 자체가 이렇게 뮤트 기능까지 할 수 있는 여기 컷하면 뮤트 되고요. 이런 식으로 이게 뭐냐면 컨트롤러라는 거죠. 아웃풋 컨트롤러인데 사실 이 모니터 컨트롤러가 따로 살려면 고가의 장비들은 굉장히 비쌉니다. 모니터 컨트롤러가 그게 항상 고민이었어요. 사실 우리 스튜디오에 있는 아보셋 같은 거 보면 진짜 멋있긴 하지만 그게 그 비용이 사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의 두 번째 장점 뭐냐면 모니터 컨트롤러로 사용을 할 수가 있다. 믹서를 샀는데 달려있다. 그렇죠. 모니터 컨트롤러가 있다. 그다음에 이게 또 하나의 장점이 뭐냐면 서밍 믹스라고 해서 이건 저희가 서밍 믹스 시간에 마지막 또 세 번째, 네 번째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릴 건데 아날로그 서밍이라고 해서 여기 있는 소스들을 일로 보내줍니다. 여기 있는 디지털 디지털 소스들을 이렇게 아웃풋을 통해 가지고 일로 보내요. 그리고 여기에서 직접 아날로그 상태에서 그 소스들을 섞어줍니다. 그다음에 그걸 아웃풋으로 뽑아내서 이쪽에다 직접 녹음을 바운스를 뜨는 과정을 거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인풋 아웃풋을 인점아웃점을 잡아가지고 익스포트를 하잖아요. 그건 이제 디지털 프로세싱을 거치는 믹스다운인 건데 이거는 실제로 바운스를 뜨는 아날로그 서밍 믹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서밍 믹서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 그러니까 정말 좋은 마이크 프리 그리고 모니터 컨트롤러 거기다가 서밍 믹서까지 이렇게 다양한 기능들이 제공되는데 이 기능들을 다 알고 쓰시는 분들이 극히 드물다. 거의 없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되느냐. 프리앰프는 이렇게만 사서 컨버터만 있어서 쓰실 수 있어요. 모니터 컨트롤러로 쓰시기 위해서는 스피커 두 종이 쓰면 좋고 한 종이 써도 쓸 수 있어. 근데 서밍 믹서가 문제인데 서밍 아날로그 서밍에 대한 개념 저희가 다시 잡아드릴 거긴 한데 서밍 믹서 도대체 뭐야 이러신 분들 많을 거야. 왜 여기다 이 짓을 해놨냐. 이게 바로 서밍을 위한 준비 인건데 이거는 저희가 세 번째 시간에 다시 뽑아갖고 처음부터 루팅하는 것까지 다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소스들을 일로 가져와서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컨버터에 아웃풋이 최소한 8개가 달려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지금 이거를 사시기 위해서 8구짜리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이거를 사실 서밍 믹서로 제대로 쓰려면 8개 있어야 돼요. 4구 사놓고 왜 안 돼요 이러면 저희가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4구를 사도 할 수는 있어요. 4구를 사서 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 서밍을 엄청 많이 해야죠. 두 트랙씩만 해야 되니까 많이 섞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뒤에 디서브가 있어갖고 더 늘릴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사실 이 정도만 하면 스텝 믹스하기는 충분하고 이게 뭔 얘긴지 모르시는 분들 세 번째 시간까지 기다리시면 그때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이걸 위해서 어떤 장비들이 추가로 필요한지 케이블을 어떻게 맞추시는 게 좋은지도 저희가 그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세 가지의 SS6를 사는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중에 1번 프리앰프 기능 여기다 저희가 마이크를 연결해가지고 직접 녹음을 받아보고 인터페이스에다 다이렉트로 받아보고 두 개 소스를 비교를 해보면서 이걸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두 번째 시간 마이크 프리앰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빅산초 형님 감사합니다. 방구성 뮤지션을 양성한다. 레코딩 타임즈 다이렉트로 다이렉트로